포토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아 오늘 진짜 예뻐요 자 중간 네 중간 와우 자 오른쪽 오른쪽 아 지금 저 죄송한데 저쪽에서 에이핑크 팬만 인가봐요 아니면 좀 심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들 초병씨 약간 저기 보니까 대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안그래도 무대 뒤에서 인사를 드렸더니 또 홈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날씨가 굳은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굳은 와중에도 열심히 저희 응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토 펜쳤어요 지금 여자친구 자 뒤로 밀착해서 저 왼쪽부터 포토홀 네 왼쪽부터 보실게요 왼쪽 네 가을빛 속에 왼쪽 왼쪽 네 왼쪽 네 러브의 중간 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 네네 아 가을 가을만큼 어 저희가 여름비가 또 여름을 추억하면서 고마운 사람들한테 전하는 따뜻한 노래인데 오늘 쌀쌀한 가을 날씨를 여름비 노래로 녹여버리겠습니다 와 이 계절감을 보고 정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보러 와주셨는데 또 굳은 날씨에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멋진 가즈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리허설 보니까 다들 많이 기대해주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트를 여신 날려주시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마지막 네